우주 최강 뚜벅보이 퀴즈 이벤트! 내 이름은 탱크가이! 나는 천하대장군이다. 지금부터 뚜벅보이를 본 친구들만 알 수 있는 문제를 낼 것이다. 우리는 오로지 태양을 위해 합체한다. 그런데 합체하면 이름도 더 멋지게 바뀌지. 맞춰보겠나? 1번 천하탱크, 2번 탱크대장군, 3번 천하무적 강철대장군. 아, 참 쉬워 보이는 문제로군. KBS 뚜벅보이 공식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라. 정답을 맞추면 추첨을 통해 멋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. 앞으로도 주! KBS ETV 목요일 5시 본방사수!